앞으로 제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주도는 제주 해역을 5개로 나눠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한 전기는 전라남도 해역까지 해저 송전선 건설을 통한 공급으로 출력 제한 문제까지 해결할 계획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해상풍력 단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를 위해 제주도는 처음으로 해상풍력 잠재량을 조사했습니다. 제주 해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추자도 해역 4200MW, 제주 북서 해역 2600MW 등 총 잠재량이 11500MW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규모는 최소 1000MW 이상. 생산한 전기는 전라남도 해역으로 보내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부는 서해안 해저 송전선 건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에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전남 해역까지 해저 송전선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근거로 정부에서 호남까지 연결되는 송전설로 한 80km 정도만 더 연장해서 제주까지만 연결해주면 우리 집적화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바로 송전할 수 있다.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대상이 에너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만 한정돼 있었던 건데 이제 관이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한데 모아서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사업자에게 해상풍력 유지보수 관리 기업을 제주에 설치하도록 해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주도의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